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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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마스칩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. 치즈볼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여!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여! 고소해요 뼈가 고소해요 뼈뼈가 고소해요 뼈뼈가 고소해요 뼈가 고소해요 그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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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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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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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후추냉이를 먹어볼게요 천천히 먹어볼게요 바삭바삭 랑랑랑랑랑랑랑도랑랑랑랑랑랑랑이 너무 맛있어 뼈를 마시고 싶어하는 뼈에 같이 먹어요 안녕하세요 뼈는 잘 먹어서 맛있을까요? 뼈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항상 뼈는 잘 먹었죠?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뼈가 잘 어울려요 뼈가 잘 어울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